이유가 짜른 이유를 대고 있네요 이영부님이 부릅니다 몸난 놈 자 큰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춤 주세요 하하하 하하하 남편수 삼게 해 졸림이 줘야 두 달은 보고 잘 자지 자식 납작은 미여 웃듯이 내 생각은 나지도 않더나 부화살을 추워보고 부화살 집고냥한 소쩡이 갓토린 새워 기도하기로니 우리 가려 좋던 밤 고긋난 밤에 배 못 떠나 못났어 기도하기로니 우리 가려 좋던 밤 맘 통로 삼겟고 그리 좋더라도 두 달은 보고 잘 자지 자식 납작은 자식 납작은 내 생각은 나지도 않더나 부화살을 추워보고 그리 좋더라도 순덕이 갓토린 새워 올바르게 살가라고 머리 가려 좋던 밤 속 귀에 교직비나 못났어 한 번 더 한 번 더 산타운 몸 사는게 굳이 좋더나 두 달은 보고 잘 자지 자식 납작은 자식 보이시기 하늘은 흘리지 않도냐 무슨 추워놓고 흘리 못할 진심이 뭐냐 수석이 갓토린 새워 올바르게 살가라고 고지 말려 좋던 밤 서귀의 겨지길라 몰라